가정상비약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? 감기약이라든지 해열제 라든지 약간 이런 거 짬뽕으로 있는 거 있단 말이지? 종합감기약 이제 약간 그런 거 이제 가정상비약을 구매를 하려고 약국에 가서 가정상비약 좀 주세요 하는데 네! 뭐 드릴까요? 이러는 거야 나는 근데 가정상비약이라고 해서 그게 세트로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정상비약 뭐가 필요하신데요? 이러길래 아! 아이! 어! 그... 그 뭐 있잖아요 집에다가 좀 두고 쓰는 것들 그러니까 뭐 달라고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러길래 아이 뭐... 가정상비약 주세요 이러길래 아... 일단 뭐 진통제? 예! 뭐 그 다음에 뭐 배탈약? 예! 뭐 종합감기약? 예! 연고? 예! 밴드? 예! 뭐 소독약? 예! 오케이! 어!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렇게 구매했어 예! 오마카세 됐어 아니 나는 그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주세요 나는 약간 그 무슨 파우치 같은 거에다가 한 번에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저에다